비행기 타고나요 대충 알아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속마다 의외도 못해요 생각 안 말할 수 없어요 모두 준비 다 끝났어 고개 차려있고 나서 다가오는 겉마저 늘 흔들내나왔어 하늘 위로 날으는 순간이야 조금은 두려워져 내 손에 택할 순 없어 이곳에 서진 이마 하늘 가도 네게 있었잖아 친구들과 맞선대니 너무 힘이 이래 이뤄올랐다 좀 믿겠나 그 차는 소리 지나쳐 마지막 페인트야 나도 모르게 한테가 전하고 있어 이럴 때 지참해는 좀 사랑스럽게 흔들리고 난 날아가겠죠 어둠도 없던 길을 떼어 너희들끼려 너랑 너무 못해요 내 생각 안 될 것 같아요 이 해외에서 가고 가던 너 가만히 가고 싶어 울었던 그처럼 생봉주 생봉주 위의 깊이 가고 가요 사도 안고 험기에도 없는데 사도 안고 저 없는데 안고 저 없는데 저 다 쓴 형들분들 이런 내가 먼저 조수해 일샷 슬프로 오지 말아요 나는 저한테 말 전하지 않아 성격 .. 이게기엔 이곳 뒤지어 출발한êm баз 앞과 마지막 데이크라 나는 전해 geometry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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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를 타고 가요 비 Era 노래 부르는 노래 이 노래 부르죠 비행기 타고 가요 너따라라라라 시선을 얻어 저랑 진짜 내 기억도 비행기 타고 가요 그리고 시청자 투포라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내가 찍을게 일단 기계는 100점으로 투표했다 지금 우리 쩔었지? 어 아우 씨바 아니야 어 왜왜왜 우결을 잡으려고 했는데 나는 면상봐도 못쌌겠어 씨바 니와꾸도 존나오져 그걸 인자 김봉중 진신났네 오늘 누가 진심이다 진심이다 뭘 진심이야 전 진짜 진심이에요 내 진심이지 야 그러면 가심이 이길지 진심이 이길지 한번 해보자 진심이 이길지 가심이 야 뭐 야 뭐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뭐해시씨 미안해 뭐해 그래라봐 내 귀에 닿고 그누 날고 그누 날 피해 대면 사랑을 내도 그누이 날까 이제는 그와 같은 데 두려워서 오는 길이 붙여서 눈물이 예쁜 날아와 사랑은 나이터가 나지만 이로 바로 내 같은 날 쉽게 사랑을 하고 쉽게 덜 잃고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나를 감싸주고 그누이 너의 고향을 그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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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내 사랑은 나 얼마나 더 바래야 되실까 사랑을 떠났다고 상처가 싫어서 너무 편하니 나는 더 사랑하더라도 내 첫사람에 대해 왜 눈치 않아 사랑을까 사랑을 떠나서 너무 편하니 사랑을 떠났다고 상처가 싫어서 너무 편하니 사랑을 떠났다고 상처가 싫어서 너무 편하니 내 사랑을 떠났다고 상처가 싫어서 너무 편하니 내 사랑은 나 얼마나 더 바래야 되실까 또 사랑하고 싶게 흔들고 싶게 흔들고 안아 아무도 못받아 나를 감싸주면 안아 미안해 진짜 좋지 않아 한마디만 고마워 참 고마워 너무 사랑하는 일을 기대해 널 원해 저도 많이 알겠는데? 근데 이거 시청자 투표한다며 여러분 하니 맨날 없어 너무 사랑하는 일을 기대해 그저 많이 한 번 더 내 위생이 수령양 옳자 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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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스 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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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우 그리 부를 수 없는 바람이 그 다음에 또 바람이 새콤한 걸 좋아 넌 지금 널 부르는 빛 그리 널 해 본격이 그리 널 해 없던 그리 널 바람이 그리 널 바람이 널 지금 널 바람이 그리 널 해 본격이 그리 널 해 없던 그리 널 바람이 저 지금 바람이 널 부르는 바람이 그리 널 한가 그리 널 바람이 그리 널 바람이 제발 침추발라 닌자 뱃뱃뱃 지금 키워주기 썸네 저번에 뱃뱃뱃 이도한거 못적이수기한다면 뱃뱃뱃 이도한거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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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! 봉쥬리! 행복하네! 내 입 입 지금 포롱 났다 지금 내가 할게 드려 야 뭐? 아니 그럼 왜 이래 봐 내가 했냐? 니 하자같아 좋아 좋아 내가 할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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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줘 아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 아니 나 줘 나 줘 아니 아니 그거 진짜 내가 할게 자 자 이거만 피하면 되잖아 희일한은 잘한다 희일수랑 제 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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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야 내건에 휴대폰이 간대 야 양념은 그대로 남았는데 우리 일단 오늘 한 번 죽어보자 어 내가 분위기 띄울게 이 분위기 이어서 어 샷 줘봐 어 제가 너무 많이 죽였죠 가자 니 너를 뭔지 물어본 사람 많더라 아 진짜? 니가 나 이 쿨 뭔지 말하니까 가사가 좋다 가자 저 너를 가사가 못해 야 기다려 기다려 마 담배 왜 니 호나 태워 먹냐 야 담배짤 털어놔 가자 잠배가 빗나가 이거 충전 안해도 되나 야 미현이 잠배 사라 응 지질래 진짜 야 레인웨어 6에서 탈 테헤라니 가자 야 얘 왜 이럴 모르겠어 텐션 미현이 한잔 다음에 집에 보내자 야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내 생각으로도 다켜봤지요 6개 등이 끼고 다니고도 다 있게 아파보여 심이고요 이승 이승 서울도요 그러나 너의 처음 봐서 이승 이승 벽에 넌 그냥 시시시하게 말해 걸어 난 저기 시시시하게 한 번 달래 틱틱틱틱 틱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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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시가 넌 그 문의에 한 장의 빛 어느 정도까지 난 좀 알겠어 죽겠지 죽는 날 죽는 날 어디서 살았다니 오고라같은 날 다켜봤어 일어날까지 일어나도 안겨서 정말 안됨 틱틱틱 틱틱틱 때문에 다큐멤 проп소사일 목마저 flying dump 얌전해 앤앤앤앤앤앤앤앤워 넌 모르겠다 넌 모르겠다 넌 넌 모르겠다 설렘을 탈교 집어넣고 달쳐도 난 저렴형의 포로 도망치네 이 오빠 난 찌끄찌끄 디디디디디머리가 나 양아치 이제 끝바라두기 하나가 나 나란 남잘 모르던 그런 네가 좋아지 모르니 넌 얼려오는 걸고 지진될 너기는 벌네 난 약먹으던 사랑은 다 넌 모르겠다 기초리 못해 이 눈물 없는 로맨 자세히 오는지 넌 모르겠다 넌 모르겠다 멜로디가 같아 앉아와서 폴라노 어차피 우리는 늘어진 거야 가짜도 말할게 타락해버린 꿈에 에브로라도 영원히 신나는 너의 눈에 잊을 때 난 탈탈이 우리의 눈물 없는 remembering 우리의 눈물 없는 오는 우리 안 탈탈이 지금 아이패들 그 기초리 막 아래로 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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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깊다 이러면 깊다 이러면 깊다 그걸 원하겠다 유애미 강찰대 나의 순비를 순종 언젠가 어디 남손을 안 잡고 짠에 서로를 함께 편집은 그럼 네 시작!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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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 후우 잘했어 오우 예스 오우 이거 봉준이를 위한거야 오우 사랑 오우 정말로 수영 고맙습니다 이 수영 이만하옵소 baby 니가 한도 불어도 쏘옵소 baby 위로내었어 내놨소 baby 사랑을 줘 baby 경찰로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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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잘 안아 아름다워 찾을래요 기가 되지 않아 내 세상 주인께는 믿는걸 baby baby 다시 한참 진짜로 빛낸 이 모습을 그대로 여야만 해 사슴같은 캠퍼는 나의 프린세스 나를 보고 웃는 눈빛던 시계 미친 저 허리까지 영원히 이 속에 내게 너버클리어 나의 뮤직 우리의 뮤직비디오와 전세 너와 몸을 완전 자세상해 영원히 이는 속도가 신지 않게 변진 않아 baby 빛빛 빛을 전처럼 난 아름다워 주래 넌 시가 지나 널 내가 상대할 수 있게 배글배글 난 심지지만 이기적인 날 위해 그 몸을 그대로 더 금밀어 영원하네 나를 예쁜 꽃을 살려줘 누군가 사랑해 봉춘진이 된 여자 봉춘진이 된 여자 봉춘진이 된 시즌에 나라도 놀라게 찢고 벚꽃진이 맞은 손에 제발 나만 해 제발 나만 해 정살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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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사랑해 나든 같이 예쁜 누나의 프리세스 야 이거 좋아 맞네 동갑인가? 맞네 아 더워 시발 여기 뭐 먹기야? 봉춘이 봉춘이 오늘 뒤졌다 누나 먹는다 히야 먹는다! 아니야 아니야! 더 놀아야 돼! 지금 분위기 좋은데 더 놀자 더 놀자! 그래 그래 그래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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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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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짱! 우리 너무 할래 장윤정 한 번 배우자 장윤정 더 놀아야 돼 더 놀아야 돼 잠시만 홍준영 한 번 해보자! 야 오늘 얼굴이 빨갛냐? 어 내가 해도 돼? 네 예 예 오케이 예오! 와 굿!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가자! 규이 노래 장하잖아 왜 씻어 씻어 모르고 제법 오케이 아 니도 아까 그 사람 좀 닮아 봤는데 아니야 아니야 숨소리가 좀 못해 야 녹색시 담아 읽어라 녹색시도 해 형님 뭐 예약하려고요? 오케이 가자 아로아 태이어 여기 휴대폰 chopper 휴대폰 chopper Tig 아 쓰바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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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기다 뛰기해서 내가 간만을 잡을까 못하게 해 남자들이 보면 연자들에게 간때 이후로는 상식점이 고맙습니다 난 놀아 전체적으로 하는 펀뻔. 매운 김으로 빠진 엘리베 이 삶은 절대 솔로 미뤄천지 오늘 표정이고 난 눈을 짓던 진짜 택해 봐 날 미치게 아는 습관 띵 과자 띵 이 맵 밟 너는 다 같이 총 맞아서 어쩌 Só 빅 빅 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 석탄 간절히 춤출게 둘도돌아 영원한 이 모습을 담아 찬양하라 더 월년 벌지게 비고 바쁘지 못먹밥 함께 다녀주지 못먹 이 노래도 신청 신앙 불가신청 준비면 요리 음악성의 멜로디 검은고기 연결 요리 신부감이 빌빌빌 unut 빌빌빌 напр 빌şanc 빌 Aqui 지금 이리와이니 모두 다 아지니 우리 마시 것처럼 baby, baby, oh baby, oh baby, oh 방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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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, baby, oh baby, oh oh, 아야, 아야, 아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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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, 아야 자세호 자세호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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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네, 아야 여 요 요 네 엠정 거 테마 맞 Schutz 엠정 거 엠정 거 엠정 거 여쭤러나가 되ご있어 여쭤러나가 되 1.0 1.0 부끄러워 아 존나 힘드네요 야야야야야야야야 뭐라고? 0000배와 여야야야야야야 10000배 한잔 말아주세요 시발 존나 힘드네요 10000배님 야 만화 아니세요? 술을 왜 이렇게 작업 치세요? 이미 만들어놨는데 알아서 하세요 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야 니가 술 먹지마라니까 나 나이 먹었다 싶다 그러니까 먹지마라 먼저 아니 너무 힘드네요 와 봉준이 텐션을 뒀다네 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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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! 니가 알다 내게 아냐 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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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! 우리 거북선 다른배들 텅텅 내 송송 떠나져라 텅텅 텅텅 요! 테레라 들었는데 레츠고 오케이 어 레츠고 넌 테레라 그냥 알았어 야 야 술 다 말하라 야 너 먹지마라구 왜 자꾸 매수를 버리니 야 니 먹지마라니까 그 비유 기역선이야? 야 나는 술 다 안 먹어 야 니 존나 치겠다 니 먹지마라 응 야 먹지마라 먹지마라 야 미연아 야 뺏어라 뺏어라 렛츠고 미연아 똑같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우리 거북선 ivery 아 야 야 야 야 나의 대학도 무감 내 AK 이제 undercover underground 날 뭐라고 불똥 변현해 거의 없지 나의 대학도 무감 J.A.B. 영원해지 내 사람은 너무 웃어 어떡해 내가 심어 널 온다고 지난 1년 사이탤 마린 자갈래 그 타고 향한 고향 지는 저 하랄 원하게 남은 로벌 나의 하늘 또 잘 말든 대부분 나 오면 밑에 게으르고 내 불렀던 레퍼들아 말지마 주지 말고 나 그냥 구워서 나 보고 참여 어 고마니 이 나무 유망주가 대기 후에 말까지 젖어 비기르지 말 경우 이 방법 저런 너네 손을 씻어 이거 연꽂을 열거나 또 모든 게 다녀 알겠지만 주상인데 그냥 몇 대 먹여 말고 뭐라 그래 너만 더 모르겠어 우린 무서워 너너벨을 꺼봐 너너벨을 꺼봐 너너벨을 꺼봐 우리踪는 첨부로 너너벨'll 너 정말 행복하다가 여운 첨부로 우장해버려 우장해버려 여우러 예예예 예예예 오케이 함라엨 ICO 앤 뭔 소리 앤 에허 예예예 세이오 신선 고우~~~ 입고kaha 하, 하여 Excellent ines 나 니 menopairande 하는거 알게? 야 꺼졌어 아냐아냐, 눌러봐 눌러봐 아냐, 눌러 불러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씨 기가만했네. 봉준이 하늘을 할까 봉준이. 오케이. 맛있어. 나 이제 봉준이 싫어졌어. 너 좀 질리는 타입이네. 야 너 질리는 타입이네. 좀 질리네. 질리네. 근데 룬이 약간 기우기 같은 스타일 더 좋아하잖아. 근데 니 근친이잖아. 니가 사랑하는 근친이다. 우린 너무 불알이기 때문에. 호출 시스터즈이기 때문에. 룬이 니가 약간 니가 원래 이상형이야. 끊어라. 봐봐. 언제라도. 룬아. 내가 하늘 수술 갔다 올게. 물 빼고 오는데. 룬이 술 취하신 것 같은데요. 얘 안 취해. 얘 오늘 일어날 없어. 봉준이 계속 보니까 또 아저씨 같네. 그럼 저 림. 봉준이. 노래 춤 또 나오나니. 아 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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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요. 저 이제 안 취해요. 아 덤노. 야 한잔 한잔. 말한백 한잔 말아주세요. 있잖아 발 앞에. 다 먹었다네. 지금 지금 지 먹느라 바쁘잖아. 여기 발 앞에 있잖아. 아니 이거는 더럽잖아. 더럽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왜 계셨냐? 엄마 기원아. 나 오늘 같은 날. 오시니까. 자 자. 집중해봐. 하나만 기억해. 술 취하면. 내한테 처음 만난다. 처음 만난 거 아니야. 오케이 어디 어디. 다 그것만 기억해. 다른 거 말고. 그냥 처음 만난다는 것만 기억해. 알겠지? 넌 하나만 기억해. 어. 나 엄마 패는 년이야. 나 눈에 뵈는 거 없어. 그것만 기억해. 알겠지? 아하. 아하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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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들이 날 판단해?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? 니들이 날 판단해? 니들이 날 판단해? 디스 이즈 컴파티스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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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로는 하면서. 노래 한 곡. 아하. 저 미친 씨. 주코박스 그냥 나가라. 와코박스. 그래. 왜? 그림제이. 어. 이거 끊어라. 왜? 집으로 그림 그리러 가라. 야 우리 가서 이제. 곱창 먹자. 곱창 먹으러 갈래? 아니 여기 괜찮나? 야 지금 근데 문 열려있나? 열려있지. 아니 근데. 일요일은 네 시까지. 야 근데 난 이런 거 좋아한다. 나는 한 자리에서. 나 이런 거 좋아한다. 한 자리에서 빼먹는 거. 한 자리에서 니들은 보기 싫다. 근데. 나 지금 자리 오기면 진짜. 상큼할 거 같아. 그 앞에 내 매니저가 있는 거야. 아 진짜야? 어. 윤혹열이라고. 아. 아. 그전에 취사러 갔을 때 와가지고. 기훈아.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. 형 앞에 있을게 하고. 야 끄지락해라. 어? 진짜. 아 둘이 끄지래. 끄지락해라. 아. 미친 형은 뭐 자네. 조금 더 이렇게 써요. 내 기억. 이렇게. 응. 오케이. 아 씨 나는. 아니 근데 지금 휴대폰이. 미연이가 마지막에 핫스파 땡겨 쓰고. 없어졌다 아이가. 안 썼다. 대답게 안 썼다. 아니 네가 핫스파 땡겨 썼잖아. 안 썼다고. 전화는 해봐. 그거 없어졌다 아이가 지금. 무슨 말을 해놨다. 왜 왜. 여기 있는데. 그럼 너희 이제 집을 가라. 싫은데. 막정도 못하잖아. 수식도 많이 먹자. 너희끼리 가라 그러면. 너희 돈 줄이잖아. 네? 어? 내 돈 줄이잖아. 근데. 응. 내가 지금 지갑 좀 사 여기잖아. 어? 이 형이. 부산 지갑 좀 사다. 오. 어허 그 내가 뭘 잘 어울리면 이제 잘 어울리자 아 곧 서창홀목으로 가나? 넌 가고 집에 이제 나 안가지 어? 나 안가지 좀 가주라 내가 하면 뭐하는데? 니 가면? 어 알아서 알게 그럼 나는 어때? 나는 그 카메라 좀 잡아줄게 너희 둘이 꺼져 꺼져 아 2대1로 대가리 맞추게 어? 2대1이 대가리 여자 맞추려고 하네 내가 누구랑? 여자 맞추려고 하네 여자 맞추려고 하네 응 쪼기네? 어 내가 누구랑 괜찮아요? 아 나도 서로 안친하지 아 친한거 같은데요 야 이거 참고로 그 새끼 안경을 그냥 불어 이거 아까 그 새끼 안경을 그냥 불어 바이바이 내가 또 풀린거 아냐? 쟤 알고 너 땀나나? 땀난다 아 폐지라서 그래 하하하하 그건 인정 하하하하 하하하하 봉준아 오늘 어땠니? 아 좋았어 하하하하 너 이렇게 의자왕 놀이 태어나서 처음이지? 아 오늘 엄벌리버리스 하하하하 마주가니? 아 좋았어 어 오케이 어 방송 열심히 해야겠다 응 더 열심히 할게 기훈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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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인드도 가네 응 아 오늘 우리도 재밌었지 오늘 의자 타니까 좋잖아 어 그래 맞나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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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마주 둘 중은 했니? 어 어? 너 둘 중 누구야? 아이 그런게 어딨어 너 근데 헤이로 좀 비운거 같던데 어? 어 뭐라고? 너 헤이로 끊어 네 그래서 지금 네 안티 됐잖아 응 응 에이 난 다 방송이지 아유 거짓말 하네 아유 이 새끼야 아 여린아 예? 형 먼저 갈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네 앞에서 기다린다고 했다며 아니야 하니까 이게 해순인가 어 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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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선아 니 위치 찾아라 응 알았어 여기 앉으면 되니 공기 빵빵하네 오빠 진짜 서인공이 좋아하는데 하트 야 오늘 뭐 합의 왔니? 합의 끝났니? 여러분 여기서 빅뉴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공주니가 밖에서 저한테 물 떠줬어요 와 지금 피스로 좋아하네 저한테 종이컵에 물 떠줬어요 그렇게 시작하는거지 축제야 보리빛불 왜 우리한테 물 안 떠줬어 세수님 니 다 해라 뭐 이런거 자랑할 필요없다 이런게 베프지 이런거 다 해라 뭐 물이고 콜라 뭐 다 해라 포기했나 다 떠나보라 니 포기했나 나 95년생 남친 있다 아이가 얘는 주작이었고 얘는 진심이었어 내일 내일 꼬리 살살 치다가 집에 갔다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또 집에 가길라다 스바른이네 너한테 잠깐의 즐거움을 준거야 오늘 막창 지푸려 하고 집에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래 아 또 뭐 슈니랑은 뭐 앞으로 뭐 계속 연락하고 해피엔딩이네 나가자 너야 쎅참걸로 가는거니 쎅참걸로 지금 미션이야 쎅참 다시 됐나 원래 넷시까지 하잖아 내가 막창걸로 산다 알잖아 또 인성쓰레기 됐다 쟤는 좀 보내라 얘가 킥보드로 초딩이려먹으면 존나 인성쓰레기입니다 야 마담이랑 마담이랑 얘는 좀 보내 네 근데 죽기면 너부터 좀 갈아 갈 따라 나가자 갈 따라 나가자 그래 야 근데 내 휴대폰처럼 잡아줄래 미연이가 하스바 땡기고 없었으니까 야 니 생각에는 하스바 안 된건가 야 니 아까 하스바 땡겼잖아 안 땡겼다 땡겼다 하다가 시도가 안 돼가지고 야 시도하고 나서 없었었으니까 야 너 그거 알아서 먹어라 못다니까 야 니 지금 이거 어키라 어 이거 갑자기 싫어할 줄 알았다 니 있는 자리에 떨어져 있잖아 그 근 혼청개품 아 이거 없네 아니 이거 누구 건데 금막 거에요? 둘이 좀 속 시원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? 그럼 가면 뭐 기지들 다 보낼까요? 근데 이 형은 좀 저거 걔 물소만인데 니가 보기엔 지금 어 아니야 눈 빛 봐 바싹 익었네 오 패스 잘 챙기라고요? 봉준 하나 보낼 거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봉준 하나 보낼 거야? 스발렴 어? 이거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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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다 챙겨야지 응 어디가? 내 머리띠 우리 가게 앞에 아 아 우리 이제 그 곱창 넣었거든 나와왈라 나왈라 저거 뭐 대비하고 그래 그래 가자 나가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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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할게 전화할게 응 알겠어 응 야 이거 다 챙겨라 이거 뭔데 다? 뭐 뭐 리스틱이랑 이거 누구 건데? 야 이거는 어떻게 되나 귤 어? 귤 줄일 겁니다 야 다시 이쪽으로 올 거 아니잖아 너 이리 내 옷이 뭐 이리 와서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유리야 이거 네 신발 신어도 돼? 어 어 어 내 신발 가더라 어차피 들고 왔어 다 묻힌 거 아닌데 밖에 챙긴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옷 다 챙길 수 있나 지금 빌린 거 옷 야 분홍쌤 막이 어디 갔나 얘 있네 아니 이거 아니다 이거 아 여깄다 드려 이거 야 우리 오늘 심도 깊은 대화를 더 하자 응? 저희 어머니 노래방 하십니다 그래 엄마가 여기 엄마가 여기 얼굴 왜 이렇게 빨개? 야 너희 진결할 거 같아 신랑함 오늘 잠을 자 봐라 마 씁싹기 말 실수하네 개짜라 호 가자 야 그 교를먹기 좀 어떻게 해 놨는데 잠깐만 교를먹기 저 새끼 저 새끼 존나 실수하네 이 교를먹기 이 교를먹기 이 교를먹기 이 교를먹기 이 교를먹기 야 비용이 교를먹기 어떻게 입구냐 이 안아 이 교를먹기 이 교를먹기 뭐를 먹 오랜만에 왔어 편을 왜 내민어 19세 방송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지 제일 중요한 편을 좀 내민지 마라 내 교를먹기 내 교를먹기 내 교를먹기 누가 내 교를먹기 누가 내 교를먹기 누가 내 교를먹기 누가 내 교를먹기 내 루즈라다 가자 가자 키스 타임 키스 타임 키스 타임 야 한 개도 안 보인다 여기 진짜 무서워 키스 타임 너희 짐 다 챙겨 안 봐 잠시만요 키스 타임 키스 타임 키스 타임 크스 타임 키스 타임 법을 언제 갖다줘야죠 뭐 야 이거 가 봐라! 아 우리 또 500개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누구예요? 야 이거 네 거 아이가? 아니 누가 내일 제가 생각했는데? 내 거 아니다. 어차피 좀 들고 갔으면 된다. 어? 너무 힘들다. 이거 들리는 게 없다. 뭐라카노. 아 이렇게 하다 유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결혼복인데? 혜인은? 혜인은? 아 오케이 오케이. 아니야 둘이. 왜? 아 이거 들고 나왔는데 내일 다시 온다 했잖아. 뚜벅하잖아. 너랑 나랑 투차해봐. 아 다 됐어. 네 형님 너무 잘 됐다고. 응? 뭐? 키 차이 봐라. 니랑 나랑. 이 지금 머리까지 얼굴까지 남긴다. 몇 시 18. 아 근데 180. 먹어봐라. 쉐이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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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썩창고를 먹을 거 아나. 원래 꽤나 싶은데 근데 지금. 4시까지 해요. 지금 몇 시인데? 3시 30분. 해장꿍치 가자. 어? 해장꿍치. 밥 먹자고? 아니 바로 쬐지야. 니 어디 가는데? 니 스튜디오 같이 하는 거 얘기 좀. 그럼 니랑 같이 가야겠네. 봉쥬리 형님은. 데리보러 올. 오늘 부산 바로 갈 겁니까? 응 데리보러 가야지. 봉쥬랑 같이 가지 뭐. 이런 거.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이가 지금. 더러운데? 풍기 불러. 길첸 전에 길첸. 길에서 의첸을. 야 이거 김광석 거리에 내일 갖다줘야 한다 아이가. 니들은 근데 부산 왜 가는 거야? 어? 부산 왜 가는데. 동봉하러. 야 이거 귀엽다. 많이 들었나? 응. 야 뭐 바로 찢어주려 우리 할래. 아니 막창 안 먹어가면. 막창. 봉쥬리 아쉽다 아이가. 어 막창 물어 가자. 니 별로 안 땡긴다. 아 아니야 아니야. 어 막창 물어야지. 자고 가라. 아니 자고 갑시다. 출발. 혜순이 빨갛다 아이가. 니 드물 수 있나? 더 먹으면은 우리 석창 골목 가고. 나 이제 술은 그만 마실까. 봉쥬리 앞에 실수하면 안 되잖아. 우와. 야 근데 혜윤 오늘 좀 많이 먹디 그래도. 아니면 성주막창이야 성주막창. 어 좋지 좋지. 그럼 24시간 아이가? 분위기 좋고 좋고. 어. 아 성주막창이라고 알아요? 아 모르지. 아 근데 그 전 애들만 봤는데 있어요. 갈긴데. 어. 다 끄지라. 아니 해장국집 가자 해장국집. 어? 어? 나 순대고파. 어 순대고파 좋지. 아니 아빠 해장국집 밑에 남다를 맞아서 다 끄어가래. 어어 저거 맞아. 그럼 하자 그러면. 거기 존나 맛없다. 가슴 맞아서 솔직히. 해장국집. 어디 있는데. 거기 엄청나게 맛없다. 아 그래? 그냥 대충 먹자. 아니 맛없으면 안 되지. 성주막창. 유이 콜? 소유 맛있어. 야 성주막창 콜. 성주막창 너무 멀다 근데. 야 근데 성주막창 너 맛없잖아. 남다른 동작. 감자탕. 어디가? 왜 왜 왜 왜. 국백. 형님들 어떤 마인드에요? 찌어지라는 마인드에요? 아니면 그냥 더 먹으라는 마인드에요? 뭐 끄지래.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. 좀 끄지래. 집에 가 집에 가. 빨리 끄지래. 이 씨발란드 빨래 보내. 어 만. 어떻게 알았냐? 어 그런 마인드네. 뭔데 뭔데 뭔데. 요즘 찌르시고. 봉준 형이랑 내가 국백 해장하자는 마인드다. 어. 그래? 어. 아 그러면 찢어지라는. 이게 맞네. 성주막창. 성주막창. 고고고고고. 아니야 찢어지래. 어. 그러면 누나 간다. 야 우리 회식비 녹음이야. 우리끼리 회식하게. 우리 뒤뿌리 해야 될 거야 이거. 우린 뒤뿌리하게. 아 내가? 너희끼리 또 뒤뿌리한다고? 어. 우리 뒤뿌리 해야 될 거야. 잠시만요. 봉준 씨. 네. 그렇게 머리 모자 쓴다고. 어머머. 아 더 먹으라고요? 더 먹으면 사고 날 것 같은데. 나는 술은 더 안 마실 거야. 저도요. 야 또 왜 이렇게 바뀌었는데. 저희 사고야. 콘드로 술 안 먹다고요. 우리 집에 가나 아나. 니는 먹지 마라 진짜. 더 먹으라고 하는데. 아니 형님 괜찮아요? 응. 니 먹으면 진짜 바로 집에 못 웃기다. 나도. 아 조연이 눈빛이. 그만 먹자. 조연이 눈빛인데. 야 아까 먹지 말라 했는데. 내가 먹지 말라 했는데. 니 먹었잖아. 아 그만 먹자. 됐스. 지마에 하자. 뭘. 뭘 그만 먹노? 아 이 쓰발렌들아. 뜨지나. 뭘 그만 먹노? 럼이지 럼. 럼이 아니라 럼. 럼. 봉준 씨 힘들고 간 거 같은데. 아 난 간다. 날씨도 좋은데. 밖에서 똥시로 한잔 하자. 한참을년간에. 깜짝이야 안살렸네. 내놈을. 야 야 지금 오와라. 진짜. 미연아. 팀 가꾸기 전에 닥치라 씨. 미연아. 진짜 백미연. 제가요. 조금만 더 열받으면 미연이 팅굴게요. 아스팔트 존나 탅굴겠습니다. 아 족갑네. 가자. 야 밥은 먹자 밥은 먹고 해요 진짜. 이거 손으로. 여기 그냥 앉으러 가세요 너 흡수도 쳐먹을 거잖아 밥만 먹을 건데요 아 진짜로? 밥만 먹자 가자 걸어가야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괜찮죠 형님 형님 다 이거잖아 밥만 먹을게요 봉준님과 함께 탈게요 지금 운전하면 안 되잖아 운전하면 안 되잖아 지금 집전화 돌라고 운전 안 하잖아 야 뭐 왜 차 타나 아니 안되지 그거는 영정이잖아 집을 놔두는 거네 너무너무 맛있어 바로 여기 있거든 음 아이마 너 꺼지라 겁나 꺼지길 바라네 봉준님 둘이 먹게 밥만 먹을게 너 놀고 마무리하는 단계 아이가 봉준님 마무리할게 봉준님 진심 좋나 우리 보내고 싶은거지 아 봉준님도 좀 주먹는 힘든거 같고 응 가자 진짜 데리블러 집어가든가 택시타고 집어가라 돈은 좀 더 근데 현금이 없어갖고 돈을 줄 테니까 니 걸로 다 해라 일단 알겠다 내가 할게 내가 알았을게 응 술 더 쳐먹지 말이야 어 야 우리 어디 갈래 그거 다 가 야 너 술 더 먹지 말이야 우리 집에 갈게 간편없다 그럼 끄지라 누구 끄지라 알았다 빨리 갑시다 빨리 끄지라 어 시바 밥 김 김밥 저는 여기 길기로 했습니다 가자 그래 끄지라 가자 가자 우우 찬성아 가자 내가 침수할게 가자 응 나는 이 쇠친계랑 같이 갈게 하고 봉준 씨 갈게 하고 봉준 씨 갈게 하고 야 내 지갑은 일단 너 야 내 지갑은 일단 너 조심히 가시고 네 야 인정해 인정해 맞는 건 괜찮은데 내 지갑은 좀 몸조리하시고 야 니 지갑은 내가 안 챙겼는데? 미안 니 지갑 내 가방 안에 있다 정신 차례 안에 빨리 더 니가 넣어놨다 내가 좀 더 응 다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봉준 씨 네 연락처는 기은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아 좋고요 일단 좀 제 지갑 좀 일단 지갑 좀 열어줄게 응 야 미연이 지갑 니 해이 차에 있대 그래 어 내 차에 있다 빨리 꺼지세요 네 빨리 조심하세요 가 은호 오늘 의자 오늘 의자 오늘 의자 가세요 봉준이 방송 열심히 볼게요 예예예예예예예예 안녕 예예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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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요 잘가라 쓰발논들아 술 괜찮아요 어? 아 나 술 안채지 이거를 왜 이렇게 신나게 놀랐어요? 아 방송이시구나 신나게 노시다 싫어 음 아 근데 저 술도 오면 휠 파티 나요 네 밥이나 먹읍시다 이제 밥먹고 형님 부산 가러 갈겁니까? 대립을 불러서? 대립이 얼마에요? 부산까지 오르지 가셨어 어? 가셨어 내일 또 방송해야지 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던지 모르겠네요 형님 지금 5천명 있으면 많이 보는거 아니에요? 응 응 응 응 아니 형님 자고 가시죠 자고 가면 되지 저 집 8시간 병 못잡니다 응? 저 8시간 병 못자요 제가 형님께 해드릴게요 아 근데 형은 또 가서 또 방송해야지 아 지금 집에 가서 방송한다고요? 아니 아니 자다가 방송해야지 그 저도 마찬가지라구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할게 네 어 240시간 같이 할까봐 그냥 두껍에서 빨리 도망가는거야 아 뭐야 같이 합니까 아니에요 아 씻고 풀라구요 알겠습니다 네 아 아 네 아 아 감전동 같이 가라고요? 저는 형님들 근데 만약에 감전동 가잖아요 근데 저는 240시간이나 해서 감전동 가면 그 가는 길에 잠을 못 들어요 형님들 형님 눈 풀렸는데요? 아이 뭐 눈이 풀려 아 하나도 안치겠어 항상 기운아 왜요? 왜요? 넌 형한테 잘해야겠다 왜요?